사실 펜트하우스가 아시다시피 시즌 1,2가 워낙 인기있는 드라마였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섭외해왔을 때 바로 승낙했어요? 네.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. 네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. 아 펜트하우스요? 네 알겠습니다. 반박자 신기 너무 좋았어요. 그게 대본연습할 때 김순욱 작가님이 원주환씨에게 뭐 했던 말, 주문했던 말가 없었어요? 이게 주문했던 얘기가 저도 사실 좀 헷갈렸던 게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였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엔 약간 조금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진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저는. 음 그래서 아 이게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겠다.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소화해내고 계시고 뭐 붙는 캐릭터마다 어떻게 제가 연기를 하면 그 캐릭터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과 잘 섞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. 네네. 아니 지금 뭐 붙는 캐릭터 얘기했는데 극중 주단태 역할인 엄기둔씨랑 적대적인 관계잖아요. 그렇죠. 앞으로 이제 한 장면이 앞으로 여러 장면에서 많이 볼 것 같은데 둘이. 네. 엄기둔씨는 어때요? 어떤 배우에요? 인간적으로요? 음 아니 아니 뭐 일단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랑 정반대인 성격을 가진 정반대? 네네네. 되게 차분하시고 오히려 차분하더라고요. 저 뮤지컬가 인사했더니 네네네. 이 감정기복이 많이 드러나지가 않아요. 오 형이 굉장히 차분하고 네. 좀 섬세한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연기 다 드러나나요? 네네네. 오 근데 저는 약간 이 현장이 밝았으면 좋겠고 하는 약간 잘 웃고 이런 캐릭터고 네네네네.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뭐 저랑 정반대라서 잘 맞는 오 그렇군요. 아까 연기했는데 호흡이 막 티키타카가 그렇죠? 다 받아줘요. 형이 다 받아줘. 너 하고싶은대로 해. 막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는 네. 앞으로 원주환에게 펜트하우스는 어떤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? 제가 이제 39이거든요. 그래서 30대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는 오 네. 드라마기 때문에 어 한 획을 긋고 싶어요. 사실. 긋고 있잖아요. 아휴. 그을 수 있잖아요. 아휴.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. 앞으로 또 두 배우 연기도 티키타카 파이팅이고요. 기대해 주십시오. 오. 기대까지 해달라고. 어휴. ...! ят